전국장애인참열철폐연대가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위가 재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할 경우 지난해 말부터 시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손해배상 규모는 승객 환불 요구액과 임시 열차 운행, 운임 손실 등을 계산해 약 4억에서 5억 원대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